너무 좋아 너무 아까도 본사님! 이러면 우리가 못가잖아 나도 못가 잠깐만 야 아무도 못가겠네 우리? 야 그럼 에쁘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은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솔로겠죠 ? 자 안녕하세요 봄수님 네 안녕하세요 21살 권장한 남자 김범수구요 네 네 외모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여성분들은 연락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봄수님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요루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찬란한 솔로 요루루입니다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네 오늘 어쨌든 크리스마스 때와는 어 루저들의 탈출 맵 마감탈출 맵 오늘 해보도록 하죠 루저 아니거든요 루저 아니거든요 남자친구가 없고 여자친구가 없는 우리의 외로운 탈출 맵 한번 해보죠 그런건 필요 없거든요 아아아 잠깐잠깐 그것만 하는데 아 저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와아아아아아 erk 열운님 열운님 생선 먹었죠 생선 네 그걸로 저 때려보세요 약аци 아이고 마감이 아니였어요 하 fed 갑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가세요 아아아아 캠핑장에 왔지만 길을 잃어버렸어 왠지 여기가 길인 것 같으니까 가볼까 가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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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좁아졌어 여기만 색이 달라서 파보라는데요 갑자기 길이 좁아졌어 여기가 길이 맞아? 여기는 색이 다르잖아 주인공의 중요한 열쇠 뼈와 썩은 고기가 있는데요 시체다 누구의 시체 요로에 시체였습니다 요로에 시체였잖아 아이고 여기는 동굴인거 같아 아까 열쇠를 써보자 근데 이 날생선은 뭐야? 세보이는데? 약간 마검같은건데? 아닌가? 오오오 요로에 요로에 비해 날생선은 뭐야? 아 그게 마검이었구만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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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가 여기 있을텐데 출발 해골들과 피가 널려있어 일개짱 아 이렇게 보물을 찾지 못하고 죽는것인가 보물을 꼭 찾고싶었는데 무섭지만 흥미가 가는걸 도망 으아ica 무슨소리지 도망가야겠어 내iesen 으이이이 nenhuma 아 이거 finalmente 어려워 이거 아아아아아아 뭐야 고무샘님 뭐야 미나 아앗 아악 유라 하르쌀 죽어야제 여름아 웬 번 죽는거야 오늘? 죽어야제 죽고싶지않아 으익 어두워 어 뭐야? 어? 아 아아아아앗 환데에에에에에에 아아아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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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검의 주인공이다 오핰핰핰핰핰핰 잘먹었어 야제 아아아아아앗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누가 나이스! 내가 먹어야 돼! 먹었다! 이겨면 먹었다! 이겨면 먹었다! 이겨면 먹었다!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권력을 포기하겠습니다. 먼저 가야지! 어떤 녀석이 뼈다귀를 먹었어? 나 아닌걸? 나 말고 마검을 한 명 더 가지고 있는 녀석이 있군. 여기에 숨어 있었구만! 지렸다! 커트로 지렸다! 아까! 그 소리는 무엇이었을까? 설마 그 사람들의 저주? 반드시 내가 저주를 풀고 보문을 찾아주지. 이제 단서가 나오겠지? 색이 다른 흙이다. 먼저 먼저 봐! 하다! 오케이! 뼈다귀! 보물섬의 힌트! 보물섬의 힌트! 다리를 건너라! 네! 네! 제작자 좀 멍청한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많이 모자라신 분이 만든 것 같군요. 네! 도착했잖아! 아! 안녕하세요! 정말 점프를 잘하시네요! 보물섬이! 그럼요! 그럼요! 저 한 번도 안 죽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뭐야? 왜 지금 죽었어? 이 쉬운 걸 죽었단 말이야? 아! 아! 형!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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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소리야? 하하하하 좋았어! 보물섬의 힌트! 앞으로 나아가라! 무조건 말이야! 아! 요로님이 오신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요로랑 같이 가요? 요로랑 요로랑 같이 가요? 가만히 있으면 뭐 어쩔 거야! 어! 살았어! 어! 빨리 갑시다! 자! 아! 그 책으로 단서를 나아가자! 겁나게 멀군! 아니 이건! 어? 뭐야? 이곳에 비밀 보탈이 있었잖아! 이런데 먼저 올라가는 게 이득이지! 이런데 먼저 올라가는 게 이득이야! 내가 막 울먹는다고!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요로님 제 발 냄새나 맡으세요! 향기롭습니다! 아! 요로님! 발 며칠 하셨어요! 야! 무슨 냄새가! 잠시만요! 왜요? 발 냄새가 무슨 된장찌개 냄새인데요? 왜요? 왜요? 이정도면 뭐... 그지에... 아! 나이스! 나이스샷! 발냄새 나이올! 하늘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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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하하! 하늘썸! 하늘! 하늘썸! 어! 자! 보물은 하늘에 있는건가? 아! 나 이거 진짜 잘하는데! 하늘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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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데넨을 찾으러 왔다! 가데넨! 아! 잠깐만! 이건 안돼! 아! 뭐야! 여기 뭐야! icle Kara 스케이즈를 클리어 해보자! 이거 물이네! 나 이거 진짜 잘하는데! 저 할 수있어요! 아! 이거 잠깐만! ostot! oor proces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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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아주! 자 뉴스를 code 작년 ak 자 어우! 먼저 오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 오케오케 헐크가 될 수 있는 약이지 뭘 못해 요르르 멍청이 나머지 간다 헐크가 한테는 약을 줘주세요 힘의 포션 헐크 너무 세진거 같은데 헐크 한방 한방 두방 네방 아 써 어 써 헐크 한방 한방 잠깐만 그런식으로 하면은 한방 이게 뭔소리야 아 이거 진짜 어려운건데 이거 이거 진짜 어려운건데 이거 진짜 어려운건데 아 깰수있을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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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 저 잘하죠 그럼요 그럼요 호 호우 보물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걸까 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종이다 뭐야 뭐야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봉사님 이러면 우리가 못가잖아 어 나도 못가 잠깐만 야 아무도 못가겠네 우리 야 그거 왜 부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못갑니다 아 우리 못가게 생겼어 ה 오메님 제가 보내드릴께요 내려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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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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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ctp 타시면 돼요KKu 잘트 Siz Plus auf 좋았어! 요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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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가 있잖아! 여기 뭐가 있잖아! 뭐가 뭐가? 어? 요리님 저쪽 가보세요! 저쪽 가보세요! 아! 아! 안 움직여져! 얘들아 일로와! 야야야야야야야! 위험한거 들고 오지마! 어디야? 다 왔는데요? 다 왔는데요? 어디 도착했어? 쿠폰이 이상한 대로 됐어 비비 따집니다!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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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어렵겠네! 아하아아아아아 먼저 마검 가서 먹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한대! 버려! 아 비켜요! 요리님! 아하하하 안보여요! 요리님! 빨리 스폰포인트 하면서 오세요! 스폰포인트 하면서! 아 예 알겠습니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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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리님! 비켜요! 안보여요! 아하핫! 아하핫! 헛! 하하핫! 아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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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왜 올라가! 왜 올라가! 왜 올라가! 요리님 왜 올라가는거야! 이게 왜 올라가! 어떤 녀석이 울리는거 아냐? 어떤 녀석이야! 누가 올려 누가! 요리님 왜 반대로가 왜! 아하핫! 개못해! 야! 저! 벗셔! 오케이! 저기 왜 올라가! 저기 왜 올라가! 왜 올라가 이거! 어핫! 왜 올라가는거야 이거! 아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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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엥! 뭐냐! 나 가야겠다! 나는! 아하핫! 아하핫! 야! 야! 왜 밀쳐! 부셔고 가야지! 헛! 아하핫! 너 이거 어떻게 맞으러! 어떻게 맞는지 모르는데! 가자! 빨리 돌아보세요! 민현이님! 아하핫!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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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왜 나만 괴롭혀! 어이씨! 그냥 떨어져! 아! 좋았어! 아! 역시! 우리는! 눈치가 빠르군! 좋아서! 왜 나만 괴롭혀! 하핫! 그냥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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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혀! 으악! 으악! 으하하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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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맞다고! 넌 맞다고! 넌 맞다고! 으하하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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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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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당했지! 죽고 싶지 않아! 아! 이거 만들어서 가는거네! 이거! 화염저항! 그치? 어떻게 만들어 이거? 화염저항! 화염저항! 이렇게 만들면 되지! 가자! 아! 저항된다! 야! 야! 물 한번 마셔주고! 물 한번 마셔주고! 오케이 좋아! 오케이! 아! 이거 그거네! 흙교수 그렇게 해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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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에 또! 이런 돌멩이 안에 또! 분명 있다! 있다! 분명 마검있다 이거! 쓸지도 모르겠나? 필수 코너야? 어! 있어! 무조건 있어! 그래서 난 위로 올라왔지! 뭐 없잖아! 왜 안되! É 안된다! benefited 이러면 안되요 그냥 다 넘어가 뭐야 길이 어디야 요로님 불쌍해요 라고 하시는데 아 불쌍한게 아닙니다 즐기고있어요 요로님 불쌍해 맞는거 좋아하거든요 요로님 네? 언제부터요? 네? 요로님 맞는거 그렇게 좋아하더라구요 맞습니다 맞는거 좋아합니다 한번만 때려달라고 자꾸 때려주시겠어요? 아니 아까 방송 전부터 계속 밀쳐달라고 어 자기는 맞는게 너무 좋다면서요 여러분도? 그니까요 그니까요 저도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봐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렇게 때려달라고 아 기분좋아 아 기분좋아 화로 만들었어 화로 만들었어 화로 만들었어 화로 만들었어 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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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좋아 화로에다가 이제 석탄 넣고 차금둥 축구 세워둘 괜찮 mastering 다 했네 다했내 だ했다 다했yba 다했따 다했다 이임님 요로로 괴롭히지마 알겠어요 안괴롭힐게요 Ralla 괴롭히지마 안 ДжET 안 괴롭힐게요 네 뭐하실만요? 하핳 야야야야야ya 복객 이름 안 들러 애들 빨래 캐셈 빨리 캐셈 님들 빨리 캐셈 알겠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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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캐셈 곡괴기 만드셈 빨리 알겠슴 알겠슴 넌 뭐야 넌 뭐 캐는거야 황금남근이잖아 빨리 캐셈 여기 뭐야 여기 여기 뭐야 저 열심히 캐겠습니다 뭐죠 빨리 캐셈 그걸 빨리 곡괴기 만드셈 알겠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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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 내가 권력자라고 넌 뭐야 넌 나 곡괴기 만들어요 넌 뭐야 만들지마 나 곡괴기 만드셈 안돼 야 빨리 캐셈 빨리 캐셈 알겠습니다 다이아몬들 이거 받으셈 알겠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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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 아니지 아아아아아아 너 곡괴기 안만들게 딱 보였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잠깐만 근데 저희 곡괴기 만들 그게 없습니다 아니 곡괴기 만드 다이아몬드가 없잖아 충분히 즐겼으니까 다이아몬드가 넘어가도록 하죠 요리는 요리는 저 다이아몬드 드릴께요 다이아몬드 아 진짜요? 네 먹으러가셈 으아아아아아 뭐야 진짜 죽은건가 저희 그냥 올라가죠 충분히 즐겼으니까 충분히 올라가죠 이제 다이아몬드를 아 잠깐만 미치지마 아하하하 우리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아하하하 거짱어 어 어 잠깐만 마고 이름이 개멋있는데요 여기 뭐죠 뭐죠 마곰의 후실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한대로 생성됩니다 그래요? 오 오 아 이렇게 해서 넘어가 아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거야 아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냥 돌려드릴 테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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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설치했어? 그럼 떨어져야 돼 다 설치했으면 떨어져야 돼 안돼 이제 내 차례 오케이 안 괴롭혔으면 좋겠어 알겠어 안 괴롭힐게 끝난 너무 싫단 말이야 잠깐만요 왜 저기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제 나임 이제 나임 이게 다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곧장 가야지 곧장 가버리지 와 이거 언제다가나 언제다가 아 빨리 가야겠다 루즈해진다 아아 잠시만요 간다아 오케이 빨리 가야겠다 하늘 아래로 도착해졌습니다 여기 많이 캤어요? 저 많이 많이 캤어요 아야 거의 다왔다 반왔네 반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됐다 다 많이 많이 캤 않았습니다 예 하늘 아래로 요로인 제발 밀쳐주세요 한 번만 밀쳐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나는 밀치지 이상한 아저씨들이야 같이진거 아냐... 잠깐만 요로인 이제 occ It, provocative 이정도면 많이 왔지 이정도면 많이 왔어 많이 왔지 많이 왔지 아 요루루가 밀칠까 안 밀칠까 요루야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많이 왔죠 많이 왔죠 아니 돌이 저기 있는데 죽이면 어떻게 해 멍청아 아하아 이런 멍청한 여자를 봤나 갑시다 갑시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야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님 걸리라고 한게 아니잖아요 ㅋㅋㅋㅋㅋㅋ 아 몇번 뽑아 돌을 몇번 뽑아야되 왜~~ 아이 반갑습니다 저 시키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럼 가서 요르르 네 때리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1대1 진검승부다 따악 진셜이쇼부다 따 따 따 따 따 야 요르 자손하고 또? 멍청한 것 같으니라고 아 요르 요르 맨날 줘 안돼 으헤헷 YE 드리 있었잖아 컷 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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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예 조기는 어떻게 하지 그 tenim 빨리 오세요 저 한개 Bart 어 raj 어 3개였어 3개 나무에다 세트 스폰 포인트를 해 야! 왜 막아! 야.. 왜 막아 얘 OK 오케이 쉽네요 뭐야 뭐야 좀 빛나는 빛나잖아 아 먼저 갑니다요 네 누르님 뭐하세요 거기서 살려주세요 빨리 와요 거기있지 말고 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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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야야야 누르르 게임 못하신다 아니 저 스팅포인트 했는데 스팅포인트가 안돼요 어 거짓말 하지마 괜찮은데 괜찮은데 오케오케 안녕하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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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잘하시네 어어어 신속신속 됐다 어 뭐야 이거 어 끝났다 여기 어디있을거야 끝났어 뭐야 이거 자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드리드 없이 100% 쓰자고 뭐야 야 보물 떨궜다 하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검탈출맵이 끝이 났군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는 감사하구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